이 게스트하우스에 내 얼굴보다 두배는 큰 벌집이 하나 생겼어요. 말벌집도 있는지 말벌집. 그래서 오늘 특단의 조치로 비비탄 총을 활용해가지고 벌집을 없애기로 했습니다. 이 상당히 좀 위험한 작업인데 일단 에프킬러도 준비하고 최대한 긴 장대를 이용해서 마지막에 벌집을 제거하려고 합니다. 벌들이 떨어지는게 보이시니까 자동으로 한번 열심히 당겨보겠습니다. 벌들이 한 반은 떨어지고 반은 다른 데도 지금 도피하고 있습니다. 엄청난 작업입니다. 무서워. 확대하니까 너무 가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. 무서움을 웃음으로 승화시킵니다. 지금 아주 굉장히 많이 벌집이 떨어졌어요. 주위에 지금 엄청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에프킬러를 뿌리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뿌리는 건 잘 보이지 않는데 벌들 진짜 여기 한 100마리 이상은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자동사격과 정밀타격을 연거퍼 퍼부면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공격입니다. 남은 탄 마저 쏘고 장대를 이용해서 벌집을 떨어뜨릴 겁니다. 벌집을 떨어뜨리면 벌들이 자기 집이 없는 걸로 착각을 해서 다시 오지 않습니다. 다닐다 완벽한 성공입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벌집 소프 항작전 성공!